디모데우사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자로 사는 랩런트입니다 조용히 해라 자, 전도자로 사는 랩런트 디모데우사 4장 1절부터 7절까지 옳지 자, 디모데우사 4장 1절부터 7절까지 전도사님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 읽고 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아, 앞에 보세요 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자, 먼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임직식 임직식 연습하고 있죠? 그렇죠? 자, 임직식이 언제라고요? 11월 10... 아, 11일이다 빼빼로데이 자, 11월 11일 임직식 있습니다 하나교회에서 우리 친구들 연습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연습은 언제 하냐면 소년부 예배 마치고 분방공부 끝나고 바로 여기 모여서 연습할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해줄게 소년부 예배 마치고 바로 여기 모여서 연습할 거예요 한 번 그리고 2부 예배 마치고 2부 마치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고등부실로 가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늦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최종적으로 다시 연습을 할 거예요 오늘 최종 연습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당일날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김주환 오늘 오세요 임재진 오늘 오세요 알았죠? 아까 놀랐어요 성가대 찬양하는데 임재진이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우리 재진이가 찬양을 하고 싶은데 아,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임재진이 꼭 임직식 찬양 때 꼭 넣어줘야겠구나 참여하세요 알았죠? 옳지 김주환 참여하세요 옳지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 전사님 두 번째 광고를 헷갈렸다 11월 17일날 예원교에서 서울 예원교에서 다민족 축제가 있어요 다민족 축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번 주에 전사님이 인도네시아 통역하는 전사님이 예원교 전도사님이에요 인도네시아 예배부를 인도하는 전사님인데 우리 준쌤 봤다, 그죠? 대구에 왜 왔냐면 대구에 있는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예원교의 다민족 축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 정인성 전도사님이 다민족 축제를 이번에 진행을 해요 행사를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그냥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2천 명의 다민족들이 모인대요 아, 2,370명인가? 2,3,7 운동 이렇게 해서 2,370명이 모인대요 그래서 다민족 축제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전사님한테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중남미권 애들 말고 우리 소년배우들도 데려가도 되겠냐? 라고 물어보니까 소년배우들도 데리고 와라 초대권에 있어야 돼요 가면 이제 선물도 막 하나씩 주고 이만한 거 보니까 좋더라 그래가지고 다민족 축제에 가려고 하는데 다 막 그냥 다 우르르 놀러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선교에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는 친구들 함께 참여할 거예요 전사님 그래서 우리 중남미권에 있는 우발도 형 알전 멕시코 우발도 형 그리고 페르난도 칠레에서 온 형이 있어요 또 그리고 해수스 칠레에서 온 친구 이렇게 3명이 있어요 그리고 브라질에서 온 에밀리오 선교사님 이렇게 4명 전사님 데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진짜 나는 선교에 관심 있고 나는 선교에 마음이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 11월 17일 날 다민족 축제를 데리고 가는데 선착순 마감을 해야 돼요 많이 데리고 가고 싶어 버스 대자리 해갖고 한 학교에서 다 데리고 가고 싶어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내가 생각해보니까 난 가고 싶다 너무 가고 싶다 난 꼭 가야겠습니다 하는 친구는 담임 선생님한테 신청하세요 홍삼웰 PD 신청하세요 그 축제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2000명의 다민족들이 모이는데 다 보금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트남 사람들도 있고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있고 스페인어권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스페인어권 에스파뉴얼 가능한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보금전에서 걔네들이 대구 지역에 있는 스페인어권 사람들이 있다 그럼 우리가 데리고 가서 대구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선교에 관심 있는 친구들 조금 이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존사님이 한 가지 더 저번주 오후 예배 들었어요? 아니요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흐름을 못하는 거예요 저번주 오후 예배 누가 하셨어요? 몰라요 박대찬 목사님 누가 했어? 누가 얘기했어요? 박대찬 목사님 누가 했어요? 선생님이 하셨어요? 역시 박대찬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박대찬 목사님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알류 덕평 알류에 오셨는데 한 학교에 전도사가 새벽기도 하더라 저예요 박요한 전도사인 줄 아는데 접니다 박요한 전도사 아직 학교에서 새벽기도 할 그 안 됩니다 연구원이 아니라서 접니다 자꾸 박요한 전도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박요한 전도사는 자기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뭐 자기인 척 하더라고요 저예요 소문내세요 알겠죠? 자 전사님이 항상 이렇게 원고를 써서 전사님이 책상에다 올려준대 오늘 아침에 최상국 목사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엑스도 찾았다라고 그래서 전 할 거라고 이러면서 왔어요 전사님이 그날 새벽기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에 전사님 이제 졸업하면 이제 학교의 마지막이잖아 그래서 전사님의 전부 다 후배들이잖아 그래서 전사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7년 동안 우리가 학교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 자부심으로 끝까지 전도하는 우리가 교육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전사님 그날 딱 이 앞에 강단에 딱 서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참 축복받았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답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사님이 우리에겐 진짜 답이 있지 않냐 세상 사람들은 이 답을 몰라서 전부 다 방황하고 다른 짓 하고 있는데 우리에겐 답이 있지 않냐 전사님이 옛날에는 사람을 진짜 잘 죽였어요 어떤 식으로 죽였냐면 말로 잘 죽였어요 전사님 그냥 어른 웬만한 어른 한 명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나자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전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도 김진용 목사님 전사님한테 다락방 하러 왔었단 말이에요 너무 싫었어요 다락방 하러 오는 게 아침에 저번에 우리 막 성악했던 기쁨이 선생님은 열심히 나가고 죄송해요 늦으면 죄송해요 이랬는데 전사님은 전사님은 오늘 계속 목에 아픈데 전사님 담배 피우는 거 아니에요 목이 아파서 그래요 기쁨이 선생님은 죄송해요 목사님 이랬는데 전사님은 왜 자꾸 다락방 하려고 하시냐면서 뭐 바라세요 목사 되면 얘기하세요 전사님 말일 거예요 전도사 주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등치 그 목사님이 어 감사 이러고 하시더라고요 어머 그때는 약간 바보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대단하고 그래서 지금 말 당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그때는 예수강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이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싫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무조건 다 싸웠어요 다 싸웠어요 거의 싸움 딱이었어 그냥 열받으면 싸우고 어른 애 어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엄마는 기본이고 전사님이 어제도 어떤 친구들한테 고백했지만 전사님 진짜 엄마도 엄마도 밀었어요 엄마도 때릴까 이런 생각을 했었 때릴까 진짜 아침에 깨우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왜냐하면 전사님이 답이 없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죽여야 되는 거야 다 죽여야 되는 거야 이런 상태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전사님 항상 제목할 때 이 랩런트라는 걸 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랩런트로 부르셨어요 진짜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복음을 하는 답을 알고 있는 랩런트로 부르셨다는 그 자체가 아주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온유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붙잡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 그거 전사님이 한 가지 더 얘기할 거 있어요 전사님 이제 2018년 이제 우리 소년부 사역 하잖아요 2018년 소년부 사역이 마지막이에요 전사님 이제 마지막이에요 전사님이 이제는 사역을 더 이상 안 해요 전사님 2018년 사역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전사님 있는 동안이라도 좀 잘 이렇게 메시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몸이 좀 안 좋아서 2018년 이후로는 좀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전사님 없어도 끝까지 말씀 잘 듣고 지켰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장난감나 진짜다 알겠죠? 거짓말이야 끝까지 있을 거예요 여기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속여요 알겠죠? 진짜 가짜나 그치? 진짜 가짜나 근데 가짜야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속여요 거짓으로 알겠죠? 이 전사님이 이번 주에 수업을 듣는데 어떻게 사단을 설명하지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너희들이 막 울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거짓말이야 막 이런 반응을 기대했는데 뭐야 재미없게 어쨌든 전사님 여기 끝까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걱정하지마 최세결 오늘 박수친 거 봤다 하여튼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자 첫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디모데우사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 사장 2절에 보면 말씀을 전파라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친구 저 친구가 거짓말했어요 저 친구가 우리 때렸어요 저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세상 전사님 세상 친구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냐 전부 다 직장 사람들을 욕해요 뭐 어쩌니 저쩌니 이쩌니 저쩌니 다 욕해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 사람이 거짓말했고 그 사람이 잘못을 했고 실수를 저질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면 하나님을 떠난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전사님이 어제 소년부 친구들 뭐뭐뭐뭐뭐뭐뭤씨가 땡땡이 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전사님 그 친구들 오라 했어요 오라 해서 전사님이 얘기했어요 땡땡이 치지 마라 너 왜 거짓말했냐 너 거짓말 할 거가 안 할 거가 전사님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맞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전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함 붙잡아라 왜? 어차피 너는 또 내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고 거짓말 안 할게 울면서 바상으로 쓰고 그 다음날 또 거짓말 할 거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절대 지킬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와 그리스도란 복음이 나에게 딱 각인되고 들어가잖아 아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거짓말 하면 안 되겠다 안 하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소년부 재정이 너무 없습니다 헌금 좀 하세요 헌금 안 해 뭐야? 결국 돈 내라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모든 건 끝났다 그러면 진짜 소년부에 헌신해야겠구나 헌금 하는 거예요 전사님은 나는 그렇게 말씀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겠다고 우리 친구들 결단 내리세요 어떤 결단 내리냐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 채은이를 뭐 잘나가는 뭐가 되라 우리 효정이를 잘나가는 배드미턴 선수가 돼서 이용대를 능가해서 네가 뭐 세계적인 선수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해라 이런 말 안 했어 효정아 넌 전도사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말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말해라는 거야 너희한테 그리스도인 것만 말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고통받아 죽어가는 사단의 서밋이 있어요 자 이거 오늘 중요한 단어다 사단의 서밋이 있어요 사단의 서밋이 있어요 방탄소년단 뭐 이런 것 이런 그런 것들 방탄소년단 뭐 오면 멋있어 그치? 근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잘나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 다 가졌지만 하나님 떠난 그게 가장 큰 문제야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서밋에게 우리가 가야 돼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러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정말 상관없다니까요 정말로 두 번째 듣지 못하는 자들 우리가 현장에 나가는데 사람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듣지 못해요 디모데우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했어요 듣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안 들어 그래서 중요한 게 뭐야 전사님이 중요한 거 얘기해줄게요 자 오바디아 얘기해줄게요 오바디아 자 오바디아 누군지 알죠 알아요 몰라요 아내 선지자 자 백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백명의 선지자를 숨겼다 자 백명의 선지자를 숨겼어요 근데 오바디아가 백명의 선지자 전도사님 같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숨겼다고 백명을 오바디아가 근데 오바디아가 왜 숨겼냐면 우리 친구들 알죠 아하방 누군지 알죠 아하방이 그때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 죽였어 그러니까 오바디아 이 중직자 오바디아가 산업인 오바디아가 뭐하는 사람이었냐면 아하방을 섬기는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선지자 백명을 숨겼다고 자 여기서 중요한게 있어요 아하방이 몰랐을까요 선지자 오바디아가 백명의 선지자를 숨겼다는 걸 몰랐을까요 왜 몰랐어 알았지 근데 아하방이 오바디아가 숨긴 백명의 선지자를 모른 척했어요 왜 오바디아가 너무 잘하니까 이게 뭔지 알아요 복음 서밋이에요 쉽죠 이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복음 서밋 복음 서밋이에요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 봐봐 듣지 아니한다 이랬어 하나님이 말씀 안 듣는데 무시한다는 거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오바디아는 뭔가 다른 힘이 있었다는 거야 아하방이 자 봐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르거든 자기 이익의 중요한 사람들 딱 옆에 두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하방이 오바디아를 봤었을 때 얘는 뭔가 다르거든 얘는 내 옆에 있어야 돼 내 정치아는 내 오바디아가 필요해 그러니까 오바디아가 백명의 선지자를 숨겼는데도 눈 감아주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복음 서밋 복음 서밋이 사단의 서밋을 이긴 사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효정이가 배드민턴 치러 갔는데 배드민턴 협회에서 네가 배드민턴 협회 사장이 프리메이슨이야 우효정이 마음에 안 들어 예수 믿는 거 근데 우효정이 영적인 힘 딱 가지고 있으니까 우효정만 뭔가 하면 다 잘 되거든 우효정이 하면 뭔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얘를 자를 수가 없는 거야 우효정 네가 배드민턴 치고 우승 트로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승 소감 얘기할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 사탄 서밋 이 배드민턴 회장이 우효정 못 건드리는 거야 왜? 우회정한테 다른 힘이 있으니까 이게 복음 서밋이에요 이거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거 명령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가서 사탄 서밋 저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면 말해라 이거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짜 시대적인 메시지다 진짜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서밋으로 영증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은 돌아가신 아주 위대하신 통일교회 달과 해가 되시는 그분이 그분 앞에만 가면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대통령들도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오줌을 질질질 질질대요 왜? 그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에 다 맞추거든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 사람이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한대요 영적인 힘 팍! 귀신이 팍! 주는 거야 제진아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그 힘을 받아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받아야지 왜? 우리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다른 거 뭐라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만 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보면 예수를 다들 착각해 자 여기서 또 전도사님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게 우리는 상황적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존사님이 더 이상 오른손을 못 써요 오른손을 못 써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비참하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자꾸 힘들고 어렵고 없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자꾸 그리스도 찾고 붙잡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아픈 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게 하시고 맞는데 우리가 자꾸 상황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찾으면 안 돼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이건 뭐냐면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끝이에요 우리가 병 걸린 사람이 존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암 걸린 사람이 우리 소년부에 왔어요 동성애자가 소년부에 왔어요 우리는 그들한테 동성애 하지 마라 암 걸렸으니까 일단 음식을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해라 동성애 하면은 이런 질병이 온다 저런 게 온다 우리는 그런 거 말하면 안 된다니까 왜 그런 건 세상 사람들도 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얼마나 말하면 되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보고만 말해야 돼요 우리 그것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 그치? 우리의 기준이 상황적으로 자꾸 그리스도 찾고 붙잡으면 안 돼 오늘 수인이가 아빠한테 혼났어 그래서 하나님 울면서 그럼 우리는 평생 울어야 돼 왜? 울지 않으면 그리스도 찾을 일이 없으니까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앞으로 진짜 기도하세요 전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동성애자들 동성애자들 다른 문화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 교회 안에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거예요 살인자도 교회에 오겠지 암 걸린 사람, 병 걸린 사람, 정신병자들 이제 우리 교회에 더 많아지겠지 우리 그 사람, 그 사람들한테 다른 거 얘기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너의 문제는 동성애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 하나님 떠난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너는 그 사실을 모르는 동성애자들한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러 가야 된다 전도자로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건지 오늘 내가 길 가다가 발에 걸려서 넘어졌어 발 걸린 건 내 잘못이잖아 그치? 발 걸렸어서 넘어진 건 내 잘못이잖아 그쵸? 근데 발 걸려서 넘어진 그조차도 내가 걸려서 넘어졌지만 하나님한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냐 그리스도에게 찾으세요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는 왜 이런 문제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맞는데 내가 학교에서 왕따당한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맞는데 원인을 그리스도께 찾아라고 하나님 앞에 찾아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금을 제대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자 랩런트입니다 뭐냐 복음 서밋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우리가 서밋되게 해주셨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 번째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 왕인 것처럼 보였지만 뭐였어요? 전도자였어요 우리 친구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윗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 성전 그걸 남겼어요 다윗이 우리에게 남긴 건 뭐냐 커다란 지금도 저기 있는 커다란 다윗의 성전을 남긴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성전 그 그리스도를 남긴 거예요 다윗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게 있었어요 왕인 것처럼 보였지만 전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전도자 이런 친구들이 재훈이가 재훈이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 딱히 없어요? 없어요? 알았어 자 재진이 뭐가 되고 싶어요? 없어요? 자 이게 우리 랩런트들의 지금 실상입니다 자 대현이 뭐가 되고 싶어요? 없어요 하면 맞는다 뭔데? 맞아요 그래 우리 그럼 하연이 뭐가 되고 싶어요? 우리 채연이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없어요? 뭐 다 없노 오늘 이런 식으로 예배를 계속 이어가보자 어디까지 가나 자 우리 나연이 뭐가 되고 싶어요? 자 우리 옆에 예선 뭐가 되고 싶어요? 자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자 자 예선 뭐가 되고 싶어요? 희준이 뭐가 되고 싶어요? 어? 의사 좋아 자 희준이가 의사가 됐어 근데 희준이가 의사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병원을 살리는 전도자 희준이 때문에 그 병원에 있는 정신문제에 있는 의사들이 희준이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야 어 보금서밋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CVDIP 자 CVDIP CVDIP 하잖아요 CVDIP를 우리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CVDIP 할 때 C 우리의 언약 커버넌트 이게 뭐예요? 언약이 뭐예요? 언약을 언약 커버넌트를 붙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어버넌트 어버넌트란다 커버넌트 언약을 왜 붙잡아야 되냐? 현장에 그리스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창세 3장 6장 3장 6장 11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11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게 커버넌트 언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언약이 분명해야지 비전 꿈 이미지 다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언약을 자꾸 다르게 생각하는데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맞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주셨어요 왜?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커버넌트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 붙잡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전은 뭐냐? 죽어가는 그 창세 3장 6장 11장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드림이 뭐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가 되지 그래야지 오늘을 살 수 있지 오늘을 승리할 수 있지 CVDIP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잖아요 그죠? WRC 가서 이거 김현정 사장님 아이안소엘라멘트 여러분 이런 거에 은혜 받지 말고 그건 또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CVDIP라고 했을 때 유 목사님이 C 커버넌트 설명할 때 그 전에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하나님 떠난 문제로 죽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이 필요하고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말씀이 준비된 자였어요 우리 친구도 오늘 당장 복음 전해보세요 했는데 복음을 못 전해 왜? 나한테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절대 제자라는 메시지가 막 흘러나오는데 학교에 가는데 절대 제자를 만났어 근데 얘가 절대 제자인지 몰라 왜? 나한테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왜? 내가 메시지를 안 들었으니까 희준아 맞죠? 희준이 여기서 보니까 엄청 튄다 전부 다 그냥 거뭇거뭇하고 우리 채은이만 분홍색이고 거뭇거뭇한데 저기만 연두색이야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우리 희준이 그거 닮았어요 보라돌이 전사님 옛날에 어렸을 때 TV 보면 보라돌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라돌이 닮았어요 너무 귀여워 자 바울이 말씀이 늘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잖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제자를 갖다 붙이잖아 막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막 하고 좋아 막 3천명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7만명한테 복음 전해서 영접시켰습니다 좋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자 한 명만 찾으면 돼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았잖아요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세웠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누군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줘야 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랩너트들 진짜 말씀이 내 안에 정리되어 있어야지 줄 수 있어요 주원아 알겠죠? 다리 덜덜덜덜덜덜 네 여기 다리 벌리고 있는 거 여기까지 보인다 둘이 둘이만 이렇게 벌리고 있어 완전 상남자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보금서밋이라는 말 사탄서밋이라는 말 오늘 우리 친구들과 같이 선생님들 꼭 포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서밋이 있는데 이 사탄의 서밋을 살리기 위해서 CVDIP를 가지고 보금서밋으로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알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전도자로 사세요 진짜 전도자로 사세요 이거면 돼요 다른 것 때문에 교회에 왔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친구 때문에 교회에 왔고 뭐 때문에 교회에 왔고 뭐 때문에 교회에 왔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전도자로 사세요 전도자로 존사님 맨날에 세신자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든 붙잡아 두려고 교회에 오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녀 교육이거든 그래서 전사님이 하나교회는 이런 것도 잘해주고 이런 것도 잘해주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없어졌어 다 다른 교회에 갔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무슨 말이냐 전도자로 산다는 말은 보금만 말한다는 거예요 보금만 그 결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보금 아닌 다른 것으로 교회 안에서 얘기하고 다른 것으로 보금 아닌 다른 것으로 말해서 전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그거 안 되면 떠나요 그냥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보금만 말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최다은 전사님 홍사무엘, 이대현, 최생일 모여가지고 맨날 욕하겠지 최다은 진짜 못 돼가지고 그게 얼굴만 예쁘지 성질 드럽고 진짜 완전 지 맘대로 우리한테 맨날 뭐라고 하고 내한테 맨날 우리 아빠 닮았다 하고 아 진짜 연락 싫다 하면서 욕하겠지 너네가 아무리 욕해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막을 자가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예쁘지도 않다고 닌 오늘 죽었다 홍사무엘한테 마지막 인사하세요 홍사무엘 안녕하세요 홍사무엘 천국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홍사무엘 베트남 살릴 전도 제자 만들려고 했는데 홍사무엘은 오늘까지 여기까지인가 봐요 홍사무엘 이제 관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이런 거 혹시 좋아하시네 우리 홍사무엘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네 자 전도자로 사세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말하면 됩니다 그 밖에 없어요 사실 알겠습니까 결국 지금 앞으로 전사님이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세상은 막 죽어가는데 우리가 갑이야 왜 우리한테 답이 있으니까 막 죽어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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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예수와 그리스도야 이것만 얘기해주면 돼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 넘쳐날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준비해야 된다고 힘을 그 힘이 뭐냐 복음 서밋이에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최고의 능력이고 힘이라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앉은 뱅이를 일으켰는데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라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앉은 뱅이를 일어나게 한 거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선포될 때에 앉은 뱅이가 일어났다니까 그런 전도자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 당신이 예수 믿으면 병이 날 것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끝이다 그 문제 영적 문제 끝나버리면 앉아도 되고 일어서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요 아셨죠 전사님 그래서 요즘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것들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엄마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은 아 가족이 이해가 되면 진짜 그리스도 되는 거구나 엄마가 이해가 안 돼 어제도 엄마와 고백했어요 우리는 자주 만나서 붙어있지 말자 진짜 안 맞아 너무 신경이 나고 짜증나는 우린 자주 만나지 말자 그리고 우린 자주 얘기하고 밥 먹고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자면서 그리고 진짜 엄마의 짜증 섞인 그런 소리 너무 듣기 싫다 그러니까 우린 이제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자 그만하자를 지금 25년째 하고 있어요 진짜 그만하고 싶다 이제 또 메시지 전사님 메시지를 봐요 보고 뭐 짜증을 냈니 애들한테 왜 그렇게 화를 내니 뭘 했니 뭘 했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가만히 있어라 전사님 맨날 그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좀 있어라 요한 전사님 욕하지 마라 그분 참 멋있는데 왜 그러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서 좀 이제 진짜 부모가 이해가 되면 가족이 이해되면 다 이해되는 거구나 가족이 이해가 되면 우리 고노혁 장모님은 증민이 이해되십니까 눈을 감으셨어요 증민이 제가 스타벅스에서 자바칩 프라퍼치노 사줬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자로 사세요 그 두번째 언약 붙잡으세요 이 언약 안에 있으세요 진짜 이 언약만 붙잡으세요 우리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신몽준 목사님 봐봐요 언약만 붙잡으시잖아 그리스도로 끝내시잖아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시지가 않아요 전사님이 봐도 진짜 이건 아닌데 싶은데도 목사님은 다 왜? 그리스도 언약 딱 가지고 있으니까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난리쳐도 나한테 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영적인 거예요 욕심내세요 나는 우리 신몽준 목사님처럼 진짜 언약 누리는 사람이 될 거야 욕심내세요 신몽준 목사님 뭐 하시는 줄 알아요 맨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세요 전도사님이 맨날 목사님한테 목사님한테 해도 아이고 그래 예쁘다 예쁘다 해주는 거예요 아 예쁘겠지 예쁘기도 하겠지만 기도하시고 언약 있으시니까 세 개월에 이런 애들이 막 목사님 맨날 하고 해도 김승환 멧돼지 신몽준 멧돼지 저 전사님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김승환한테 너 왜 목사님한테 멧돼지라 카는데 카니까 그 책에 멧돼지랑 똑같이 했어 멧돼지 멧돼지 막 이러고 가서 지가 아버지가 부목사인지 모르고 멧돼지 하면서 막 목사님 음 그래 그래 왜 승환은 아기잖아 근데 목사님이 멧돼지 캤다고 김승환 이리 와 이래가지고 막 때려 그럼 누가 이상해요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이잖아 왜 목사님 나이도 많고 어른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언약 안에서 기도함으로 복음서밋이 뭐냐 내 안에 다른 힘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어린애들이 멧돼지 뭐 오만 소리 다 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웃음에 넘길 수 있는 일인 거야 근데 내 안에 살릴 수 있는 다 명적인 힘이 없으면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전사님 별명이 뭐였는 줄 알아요? 히틀러였어요 히틀러 거의 전사님 대학살급이었어 전사님 그냥 학살했어 모든 어른들을 그냥 뒤집어 꼴깍 넘어갔어 앞으로 시골에서 전사님 보고 시골에 오지마라 그랬어요 이모들이 왜냐하면 네가 오면 이모들이 자꾸 막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야 오지마라 그랬어요 거의 전사님 히틀러 대학살급이었어요 여기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어 근데 근데 보세요 아 까먹었다 중요한 말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그랬는데 우리에게 다른 힘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영혼을 자랑하게 돼요 이게 진짜 결론입니다 우리가 보험 서밋이 되면 내 안에 진짜 영적인 힘으로 성경아 살리는 힘으로 탁 힘을 탁 가지게 되면 우리 모든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요 너희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너희 맨날 전도사는 약속 안 지키고 내 뒷담가하고 달거든 너는 아버지랑 너무 많이 닮았어 너는 그 입을 다물어라 알겠니? 조사님이 세결이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만 최세결을 너무너무 예뻐하고 자랑해요 최세결 너무너무 귀여워 그냥 이 볼살도 그렇고 아빠랑 똑같이 생긴 것도 그렇고 그냥 귀여워 저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귀여워 우리 이대현 홍삼물 이런 애들 홍삼물도 맨날 이렇게 눈치 보고 내가 딴 데 보고 있으면 이렇게 꼬라고 이러거든 홍삼물 너무 귀여워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냥 왜? 그 영혼이 너무 귀한 거야 저 영혼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오늘 저 친구를 전사님이 천국에 보내겠다고 했지만 안 보내겠어요 전사님 결론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너를 살리기로 했다 우리가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진짜 영적인 힘 이 그리스도 보금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앞으로 세상에 나가면 아하방 같은 이런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단 말이야 아하방 얼마나 승질 더러운데 내보다 더 더러워 아하방 와이프는 성질 진짜 거의 뭐 대단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를 오바디아 같은 사람 괴롭히러 보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러 오는데 영적인 힘 비밀이 있으니까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아 오바디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하방가 이사벨을 위해서 그게 보금서밋입니다 전도자로 사세요 알겠죠? 오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서밋 그리고 보금서밋 두고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응답받는 우리 랩너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나영 선생님 피아노 좀 쳐주겠어요? 그리고 오늘 마치고 소년부 예배 마치고 분방불부 끝나고 바로 성관의 연습이 있어요 알겠죠? 임직식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마치고 고등부실에서 바로 임직식 연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희 윤주희 메시지 정리 너무 잘하더라 고마워요 알겠지 자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 3장 6장 11장 문제 속에서 복음 몰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우리 소년별 랩런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이 언양만을 전달하게 하시며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 기도의 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아하왕과 제가 죽어가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실 수 없어서 감사드리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소년별 랩런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다른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 소년별 랩런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가는 현장마다 이 살리는 답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 서밋의 자리로 가게 하시며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